로마서 3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다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내로 갑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주님의 그 은내를 사모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가 분별하고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받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이 깨달아지는 역사 믿어지는 역사가 이 시간 성령으로 말미암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오며 존경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래전 예수님이 오시기 약 한 1500년 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본다면 약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율법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10개명 돌판에다가 10개명을 써서 모세에게 내려주셨고 그 10개명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규례들을 말씀하시고 법도를 말씀하셔서 그렇게 많은 그런 개명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린 그런 것을 다 통틀어서 율법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율법을 배우고 기억하며 마음을 다해서 이것을 지켜서 행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을 받게 되고 잘되게 되고 뛰어나게 될 것이고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 율법을 잊어버리고 지켜서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들은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들어와도 저주를 받게 되고 나가도 저주를 받게 되고 너희에게 재앙이 임하게 되고 속히 그 땅에서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은 그냥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졌고 그대로 적용되어서 그들에게 임하였던 말씀인 것임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는 자세하게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입에서 나간 말씀이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던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그런 질문이 생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과연 이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이 율법을 지켜서 행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우리와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 율법을 지켜서 행해야 된다고 한다면 왜 우리가 이것을 지켜서 행해야 되는지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을 만약에 우리가 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행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분명하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21절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21절 말씀해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지금까지는 율법이 적용되었고 율법이 그들에게 주어졌는데 그런데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의가 나타났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시되 정의해진 때까지 주셨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율법이 계속해서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정의해진 때까지 그 율법이 유용하고 그 율법이 적용되었다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렇다면 그 정의해진 때가 언제까지라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 율법이 정의해진 때는 세상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나를 죄에서부터 구원해 주신 때까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 받는 순간에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율법에서부터 자유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율법에서 모든 죄에서 모든 심판에서부터 우리는 구원 받고 거기에서부터 자유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까지는 율법 아래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에 의해서 우리가 지배받고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구원 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이 다 율법의 심판을 받게 되고 양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로마서 2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로마서 2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율법이 있는 사람은 율법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고 율법이 없는 사람도 율법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망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4절 15절 말씀인데요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있는 사람은 율법에 의해서 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율법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의 양심이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양심을 거스려서 살았던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우리를 향해서 막 정지하면서 그렇게 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 말씀해 보니까 3장 19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네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지금 머물며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외에 또 다른 어떤 것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이제 나타나게 되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반석교회 이 건물이 지어진 이후에 지금 한 13년이 됐는데요 몇 번에 걸쳐서 화장실이 막 이렇게 넘쳤던 적이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한 번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스네이크 그거를 빌려가지고 이제 막 했는데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50피트를 집어넣어도 안 되고 75피트를 집어넣어도 안 되고 100피트를 집어넣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상은 없어요 그래서 하다 하다 안 돼가지고 결국은 이제 전문 플러머를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이 가져와서 하는 걸 보니까 벌써 이 스네이크가 달라요 이 하수기에다가 집어넣어서 하는데 50피트 집어넣고 75피트 100피트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125피트 150피트를 집어넣으니까 뻥 하고 뚫렸어요 야 그래서 역시 전문가가 하는 게 다르구나 그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 인간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서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연약해서 제한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율법이 그런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아무리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율법 대신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도록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느냐 이것도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복음을 통해서 나타났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아주 강력한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여러분 복음의 핵심인 예수 크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세상에 나타나게 되었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보면 여기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자 여기 보니까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내려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크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내려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기록하기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크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복음을 시작해 주셨다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서 의가 나타나도록 하시고 구원의 사역을 시작해 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을 통해서 구원 받으려고 시도해야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선하게 살고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다 해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선을 행하지 말라는 그런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을 행하여야 하는데 선을 행하는 것 그것 가지고 구원 받을 수는 없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처음에 주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 가지고 완전하게 살아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있는데 첫 번째는 나라의 질서를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막 지금 탄생했습니다 그러므로 말 미야마 그들에게 지금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법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다 법이 있지 않아요 법이 없는 나라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 미야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이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율법을 지킬 때에 사회가 안정되고 질서가 유지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레비기서 25장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서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난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 하나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회가 안정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나라가 질서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율법을 주신 목적은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 여러분 성경책에 보셔야 됩니다 3장 20절 말씀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이 세상에서 율법의 행위로서 아무도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그것 가지고 의롭게 될 수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주신 그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의롭게 되려고 되게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여기에 보니까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하려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아니면 절대로 우리의 죄를 잘 깨닫지 못하게 된다는 말씀이죠 자 로마서 5장 20절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랬습니다 자 율법이 들어왔는데 왜 범죄가 넘쳐나는 것입니까 여러분 율법이 우리에게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죄가 얼마만큼이나 심각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되었다 그런 말씀이죠 자 그 다음에 로마서 3장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기록하기를 개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개명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심히 죄되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죄의 심각성을 사람들이 깨달아야 된다 그런 말씀인 거죠 자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말씀해 보니까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그냥 확 살아난 것입니다 죄가 권능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서 사망이 왔고 심판이 오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죄가 어떠한 심각한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만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율법에 주신 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인간의 무능함을 깨닫고 또 죄악에 대해서 깨닫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 절망하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돌이키도록 하는 것이 율법의 목적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었다는 건데 그런데 이 초등교사라는 이 단어가 개역한글 성경에 보니까 몽학선생이라고 그렇게 번역했어요 몽학선생은 뭐냐 옛날에는 그 귀족들 가운데서 자녀가 태어나면 개인교사를 붙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더 훌륭한 그런 자녀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였던 것인데 그 개인교사를 가리켜서 몽학선생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몽학선생을 통해서 더 훌륭한 아이가 되도록 만들려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도록 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게 하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죄인들은 죄에 대해서 절망하고 탄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죄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탄식해 보신 적이 있으셨나요 한 번이라도 여러분 죄에 대해서 절망해 보신 적이 있으셨나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겸손하게 엎드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회계라고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속에 있는 죄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절망해 보거나 탄식해 보신 일이 없으시다면 결코 여러분들은 아직도 회계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아직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 죄 가운데 그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로 지금 부르시는데 이 못된 인간들은 어떻게 했느냐 이 인간들은 더 많은 세부적인 율법을 만들어 가지고 철저하게 이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아보겠다고 고집을 피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 구약 성경 이 외에 탈모드 그리고 미시나 그런 책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 성경에도 없는 그런 많은 율법들을 더 많이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철저하게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의롭게 될 수 있다 라고 그렇게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들은 더 교묘한 교리들을 만들고 많은 인간의 종교들을 만들어서 구원을 얻자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종교와 이단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종교들이 있고 많은 이단들이 지금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지금도 계속해서 신흥 종교가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걸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들은 주장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종교나 이단들은 율법주의에 근거해서 있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적으로 행하는 모든 단체는 종교인 것입니다 종교 그러므로 기독교는 종교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율법주의에 신물이 나서 지쳐버린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이들은 율법이나 규율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하게 살고자 하는 그러한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 때의 영지주의자들이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은 영이 본질이고 육은 악하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구원을 받기 위해서 추구했던 그런 사람들인데 만약에 영이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육체는 구원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도덕적으로 아주 부패하게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와 비슷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구원파입니다 구원파들은 어떻게 믿느냐 영이 구원받았다면 육체의 죄는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죄를 범하는 것을 아주 쉽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인 것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영국이나 유럽 전역에 퍼져 있었던 그런 히피들이 있었는데 이 히피들은 말이죠 규율에 얽매이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편한 대로 살고 그냥 자유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멋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살아온 이 세대의 자유주의자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주 귀한 가치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어떻게 말하느냐 동성연애 그게 뭐가 어떠냐 자기들이 원하는 것이라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자유가 아니냐라고 하면서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자유라고 그들은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방중하면서 살고 무수한 죄악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현실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율법주의도 건강한 것이 아니고 무율법주의도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율법주의도 이것이 그야말로 너무나 치우쳐버린 그런 것이고 무율법주의도 이것도 치우쳐서 극단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복음주의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게 하는 것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율법주의도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임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추구합니다 고린도 후서 3장 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가 또한 우리를 세은약의 일꾼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주문으로는 율법주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주문은 죽이는 것이오 영은 살리는 것이니 율법은 사람을 죽이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러나 복음은 영혼을 살리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율법을 지키고 선행을 행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믿어서 구원 받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굿 뉴스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굿 뉴스 그것은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2절 말씀에 22절 말씀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는이라 하나님의 의가 이제 미쳐지게 됐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의가 미쳐졌는지를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미쳐지게 되었다 이것은 차별이 없다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의인 될 수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이요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드러내게 하신 것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 후서 1장 10절 말씀에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통해서 사망은 패하시고 생명은 드러내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믿게 하시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노력해서 해보겠다고 지금도 바득바득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선행을 하면 의롭게 될 수 있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믿음만으로 안 된다 우리가 선행도 해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거절하고 복음을 미련한 것으로 치부하고 복음은 완전하지 못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는 인간의 지혜이고 복음주의는 하나님의 지혜인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율법주의는 외적으로는 화려하게 보이도록 하는데 내적으로는 심히 부패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막 심하게 책망하시고 꾸지셨던 그러한 적이 있으셨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꼭 회칠한 무덤 같다 여러분 회를 무덤에 잘 칠해놔 보세요 얼마나 깨끗한가 겉으로는 그렇게 깨끗하게 보이지만 속에는 썩는 것이 있고 부패하는 것이 들어있잖아요 마치 너희들이 그와 같다는 것임 겉으로는 다 멀쩡한 것 같고 너무나 잘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너희들의 마음 속에는 어찌 그렇게 부패되었느냐 너희 율법을 그렇게 잘 지킨다고 하면서 너희들의 마음을 보니 참으로 심히 부패했다고 주님께서 그렇게 책망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금주의는 외적으로는 좀 부족해 보이지만 내적으로는 하나님의 감동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보금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되고 의롭게 되는 것은 이 세상의 다른 그 어떤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보금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을 믿으십시다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참 구주가 되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금 돌아가서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범했다면 여러분과 저도 다 죄를 범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갈 수 없었다 하나님이 계신 그 천국으로 우리는 절대로 갈 수가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여기에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여기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는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 쪽에서 볼 때는 참으로 말로도 할 수 없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 편에서는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공짜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율법으로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으로 하시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복음의 가치를 알고 복음으로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사랑과 능력이 풍성하게 담겨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고 받으시면 복음이 능력되어서 여러분들을 살리게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우리가 받게 되면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전 존재를 다해서 복음을 의지하시고 붙으시고 복음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면 복음이 여러분들을 살게 만들 것이고 여러분들을 심히 복되게 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믿으시나요? 복음을 믿으시고 얼굴 좀 환하게 펴시고 그리고 정말 기쁨으로 주님 앞에 참으로 찬양하시고 감사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복음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복되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복되게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복음이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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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